자 우리 게시판에 한 친구가 과학기술 지문에도 논리가 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오늘 과학기술에도 충분히 논리가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의문을 제기한 친구한테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의문을 제기할 때는 긍정성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면 서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문을 제기한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 기술 지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일단은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방식이 글쓰기라는 걸 토대로 가르치는데 어떤 글이어도 논리가 없으면 글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눈이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지만 우리 MIT 공대에 전세계 통틀어서 MIT 공대라는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교수가 가장 많습니다. 글쓰기 교수가 약 200여 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과학적인 글쓰기가 1, 2학년 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과학적인 논문을 쓸 수도 없고 과학적인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읽히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글을 요약하고 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 지문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쓰여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과학 글쓰기의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공대를 가면 MIT 공대에서처럼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친구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MIT의 글쓰기라는 것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글쓰기 논리하고 똑같다는 걸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글은 제가 제멋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습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 여기에서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는 방식은 이제 첫 단락에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그 기술적인 제품이나 대상에 대한 범위를 알려주고 그 대상의 범위를 알려주고 두 번째 이 범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기술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세탁기다. 그러면 세탁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조건 알 수가 없고 세탁기를 작동하는 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이 X, Y, Z가 있다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이 방법을 말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 속에서만 앞으로 이 범위 속에서만 how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이 특성이 X, Y, Z가 어떻게 순서대로 연결되는지 이 연결되는 과정, 이 연결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찾는 ho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도 집중적으로 how에 속하는 단어를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게 기술 지문 쓰는 것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드라이브 지문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첫 번째 똑같이 첫 번째 CD 드라이브라는 것들이 CD 드라이브 중에서도 어떻게 CD 드라이브가 정보를 판독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정보 판독에 대한 어떻게 정보 판독을 하지? 라는 범위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이 정보 판독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X, Y, Z. 그러면 이것들의 작동 방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관계와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아쉬운 건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돼서 읽는 방법, 해독하고 읽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수능에서는 이 방법들을 전제로 해서 이 독해,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의 문제를 제기해요. 그럼 글쓰기 논리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네 번째 단락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 원인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글쓰기 논리상 원인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반드시 다섯 번째 단락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이 원인이 마이너스 X면 그 범위 속에서 플러스 X가 해결책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Y 때문에 이유라면 이게 플러스 Y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진짜 원했던 것은 이 해결책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역시 전제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작동하는 원리 역시 큰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큰 틀에서 구성 요소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 방법이 전체 서론, 전체 전제 역할을 하고 이걸 토대로 잘못된 원인과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쓰는 게 글쓰기의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 과학 글쓰기의 기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지문을 제가 완벽하게 일일이 뜻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글쓰기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고 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중심 문장과 단어들을 찾았다면 그것들이 반드시 선택지에 나오고 기술은 특히 how라는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반드시 보기 문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풀어갈 때 아, 기술 지문은 이게 핵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 잘 보시고 기술 지문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논리적으로 한번 빠른 속도로 보시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첫 문장 읽고 쉬세요. 첫 문장이 뒷 문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첫 문장을 통해서 뒷 문장을 어느 정도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니? 라는 건데 여기에 무엇무엇을 이용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단, 이것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판독해라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자, 내적 광선이 반사되고 산란되는 것과의 뭐? 판독의 관계를 논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핵심이 반사, 일, 산란이기 때문에 점으로 끝났으면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판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다시피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것 나왔죠. 그럼 어차피 반사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쓸 때 이 반사하고 똑같은 단어는 의미가 없어요. 추가돼야 글이 되기 때문에 반사는 반사인데 흩어짐이 없이 100%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나와야 돼요. 산란. 광선의 일부가 산란 나왔으면 추가되는 거.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추가된 게 뭐냐면 아, 바로 반사되는 부분은 빛의 흩어짐이 없기 때문에 상대어로 빛이 반사가 많다라고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빛이 많은 부분과 빛이 적은 부분으로 나눈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 우리 CD 드라이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CD 드라이브는 뭐? 빛이 쉽게 말하면 반사. 이 부분은 빛이 많은 것과 빛이 반사된 빛이 적은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판독하구나.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딱 말하면 아, 이거는 봐서 앞으로 빛의 양을 토대로 정보를 판독하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 추가된 거는 빛이 많은 부분을 랜드라고 용어를 바꾼 거고 빛이 적은 부분을 피트라고 용어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용어들이 아니고 자, 많고 적음이라는 역시 과학기술을 읽을 때는 상대어, 상대적 서술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적음과 만큼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놓치고 읽으면 그 다음부터 읽을 수가 없고 정답을 못 맞춥니다. CD에서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이 있는데 하나입니다. 트랙,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얘입니다. 얘 많고 적음. 그걸 기준으로 가세요.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이런 단어들. 번갈아 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니? 번갈아 배치되어 있고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속한다. 그럼 우리는 딱 봤을 때 아, 랜드가 CD에는 더 많구나 라고 봐야 돼요. 피트, 랜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 그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로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CD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의 트랙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트랙, 두 개의 트랙이 있네. 그러면 나선 모양으로 나가는 트랙 이런 나선 모양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이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름이 그림까지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수능 날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잘 안 떠오르니까 혹시 안 떠오르더라도 핵심은 많고 저구구나 그리고 랜드가 더 많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선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이거 CD 알죠? 동그란 C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선 모양이 CD예요. 그러면 하나의 트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트랙. 우리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트랙이죠. 그러면 트랙에 따라서 이 안에 랜드, 피트, 랜드, 피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정확히 말한다면 몰라도 되지만 지식을 설명하면 지식으로 풀면 안 돼요. 랜드라는 측면이 있고 피트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랜드라는 부분은 홈이 파이지 않았고 피트라는 부분은 홈이 파여서 빛이 반사되는 게 피트는 적고 다시 돌아오는 게 랜드라는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딱 하나 다 때려치고 CD 드라이브에서 정보를 판독하는 방법은 랜드랑 피트로 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빛이 많고 적음으로 정보를 판독한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제 뭐야? 그러면 빛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판독해내지? 또 한 가지는 빛고 빛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정보 여러분이 영화 아니면 음악 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읽어내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빛이 많고 적음을 읽어내려면 핵심이니까 읽어내려면 역시 기술이니까 그 CD 드라이브의 구성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각각이 작동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봅시다. 이걸 가지고 수능 지물들 나온 거 기술 지문을 다 풀어보세요. 다 이런 글쓰기 패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 드라이브는 이제 나오는 거죠. 디스크 모터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광픽업장치 두 번째 세 번째가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라고 CD 드라이브가 빛의 많고 적음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구성 요소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모터 그리고 광픽업장치 그리고 광학계 구동 모터입니다. 그러면 안 봐도 순서대로 얘 특성 얘 특성 얘 특성 하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읽으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디스크 모터는 회전 그럼 하우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 CD를 회전시키는 방법 얘 또 읽으면 되죠. CD 아래에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CD 아래에 있다는 말을 그냥 위인지 아래인지 과학 지문에서 알아둬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빛이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광픽업장치는 뇌정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의 조사 아래에서 위로 그럼 다 때려치고 빛을 쏜다라는 걸 여기는 조사 이렇게 한 거고요. 자, CD 기록면의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그럼 여기서 반사하고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받은 거 광픽업장치 안에 있는 광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광픽업장치는 쏘기도 하고 그 안에 더 새로 추가된 게 광픽업장치에서 광검출기라는 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광검출기 얘가 얘는 쏘고 얘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는 기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얘가 왜 제일 중요할까요? 얘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반사된 빛이 많으면 랜드 적으면 피트를 얘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논리상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랜드 피트 빛의 많고 적음이라는 걸 머리 논리적 범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포커싱 렌즈도 우리가 나오지만 또 추가됐지만 얘는 그냥 선택지 하나 만들려고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검출기는 다시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그랬으려면 이건 살짝 빼야 되는 거죠. 광검출기 나왔을 때 같이 글을 이어가야 이게 글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핵심 나왔잖아요.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서 랜드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선의 양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양이 많으면 랜드 적으면 피트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살짝 쓸데없는 거죠. 선택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낸 거죠. 그래서 이때 CD의 이제 남은 건 얘잖아요. 순서장 CD의 해선 속도에 맞춰 이렇게 됐는데 광학기 구동 모터 얘는 CD 장치를 CD의 이런 거 중심부에서 바깥이냐 바깥에서 중심이냐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데 직선이냐 곡선이냐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부에서 바깥 직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과학기술 지문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은 이것들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것들의 작동 방법의 기능에 차이를 묻습니다. 차이를 구분해 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핵심인 우리가 궁금했던 랜드와 피트를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구성요소와 작동 방법 하우를 알았잖아요. 그럼 진짜 궁금한 건 랜드 피트 그럼 빛이 많을 때 적을 때 정말 만약에 노래다 영화다 그럼 어떤 장면은 어떤 노래는 랜드일 때 어떻게 이게 노래로 나오고 어떻게 우리 그림으로 나오고 이게 더 심화돼서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죠. 이번에는 이제 전제로 이렇게 찾아낸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정보 판독이 제대로 안 될 대로 문제를 제기하죠. CD의 고속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겼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1 초점이 맞지 않아 두 가지 안아서 데이터를 정보를 정보 판독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인을 미리 말했죠. 첫 번째는 트랙을 벗어나다. 이 논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모르죠. 이 내용 몰라요. 초점이 맞지 않다라는 두 가지죠. 그러면 안 봐도 이제 이게 원인이니까 해결책으로 뭐 트랙을 맞게 트랙에 맞게 하는 방법이 핵심이 되는 거고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초점을 맞게 하는 방법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글로 나오고 우리는 그럼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역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대응되는 차이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비교한다는 논리의 관계는 글을 쓸 때 차이점을 쓸 때도 논리 구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차이점이 중요한 게 내용의 차이점만 찾지 말고 논리 구조로 보면 내용상 차이점이 굉장히 쉽죠. 자 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 읽으면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장치 그러면 트래킹 조절장치가 앞으로 트랙에서 벗어난 거를 트랙에 올바르게 맞게 하는 게 트래킹 조절장치네요. 그럼 트래킹 조절장치는 어떻게 초점을 아니 트랙에 맞게 할 것이며 그럼 여기는 초점은 초점 조절장치 그러면 이번에는 초점 조절장치라는 게 어떻게 초점을 제대로 맞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고 있어요. 논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문제 제기 두 가지 하니까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차 보정에는 광검출기가 사용된다. 왜 또 광검출기가 사용될까요? 빛의 양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너무 많으면 어느 쪽으로 너무 적이면 어느 쪽으로 이걸 얘기하게 한 거죠. 광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내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이런 거 트랙의 방향과 같으면 트랙의 방향과 같으면 전후 영역이 그러면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르면이죠. 방향이 다르면 이게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그럼 이건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은 머릿속에는 같을 때 전후 두 개 나오면 또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직각 방향일 때 좌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광검출기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논리상 논리상 트랙에서 왜 벗어나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트랙에서 벗어나게 된 이제 뭐야? 원인 초점에서 벗어났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광검출기를 봤더니 광검출기는 자 트랙 방향과 같으면 전후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그냥 같으면 단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랙하고 같은 방향일 때는 앞부분에는 전 빛이 뒤는 후 그러면 이게 트랙이 내려오는 방향과 수직 직각이라면 왼쪽에는 좌 오른쪽에는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날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이거 못 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 속에 머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같은 방향이면 전 후 영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직각 방향이면 좌 우라고 하네 이렇게 아직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제만 중고예요. 글은 나온다는 건 쓸데없는 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는 왜 라는 이유가 아직 안 나와 왜 벗어났어 어떻게 초점 맞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기 위한 전제예요. 전제 이거는 그럼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4개 전우 좌우 영역 중에 왼쪽이 많으면 왼쪽에 빛이 많고 출력값도 세고 오른쪽이 많으면 오른쪽에 빛이 많고 출력값도 세다는 거죠.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 차합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그래서 내 영역의 합을 더해봤더니 얘가 랜드 영역인지 얘가 피트 영역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낸다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쓰려면 어떤 기준에서 합일 때 어떤 값에 떨어지면 뭐고 피트화 되는 거고 어떤 값보다 높으면 랜드가 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영역의 값을 합쳐서 그 숫자 출력값을 보고 이게 빛이 적은 피트 영역을 쏘고 있는지 지금 랜드 영역을 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림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쏘고 있단 말이죠. 여기를 쌌는데 내 영역의 빛을 쌌는데 내 영역을 합쳤더니 출력값이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쌌더니 여기는 출력값이 50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쏘고 있는 게 랜드 부분이구나. 여기 쏘고 있는 부분이 피트 부분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 그러면 어쨌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초사되면 그러면 뭐야. 이거는 계속 첫 번째 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 트랙이 언제 초점에서 벗어났니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Why? 벗어난 게 뭐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니 머릿속에 계속 그거 들어가야 돼. 앞에 거는 전제 전제고 이제부터 진짜겠지. 초점이 맞으면 광검추기의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한 거죠. 그럼 이해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게 궁금하지 않아. 트랙이 중앙에 있지 않을 트랙에서 벗어날 때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중앙에 있으면 모두 동일이니까 안 봐도 중앙에 없으면 동일하지 않겠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안 맞을 때겠지. 우리가 궁금한 이거야.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피트라는 부분에 정확히 쌓아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면 이게 궁금한 거야. 벗어나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치우치면 중앙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는 누가 있을까. 왼편에는 랜드가 있겠지. 그래서 피트 왼편에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서 광검축위에 왼쪽이 많으니까 자격력 출력값이 우위 영역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부분인 거죠. 첫 번째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트랙의 중앙을 벗어났을 때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벗어났냐면 얘가 뭐 트랙에 피트를 비추는데 피트에서도 왼쪽으로 치우쳤어. 그래서 왼쪽에 출력값이 너무 높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러면 해결책은 이제 나올 차례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결책은 이 원인에 맞춰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왼쪽으로 출력값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안 봐도 뭐 하면 돼?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궁금해. 얼마만큼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만큼 오른쪽으로 오면 돼. 이거 할 역할. 이게 바로 오른쪽으로. 이게 하우가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지. 잘 봐봐. 이게 논리란 말이지. 우리 궁금한 건 이거였단 말이에요. 중앙에 벗어나면.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림 몰라도 돼.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피트라는 부분을 쏘고 있어. 피트라는 부분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를 싸야 돼. 이거를 딱 모두 빛이 같게 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싸야 되는데 여기를 싸야 되는데 이렇게 치우쳐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치우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랜드. 아까 랜드는 원래 빛이 많다고 했거든. 그럼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랜드에 빛까지 들어와서 난 피트 영역을 싸야 되는데 랜드 영역까지 건드려가지고 이 빛이 왼쪽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럼 당연스럽게 이 오른쪽은 빛이 없겠지. 그럼 오른쪽의 빛은 줄고 왼쪽 빛이 많아졌겠지.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벗어난 경우니까 중앙으로 집어넣으려면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논리상으로 원인. 원인이 왼쪽이기 때문에 해결책 오른쪽. 이런 게 다 논리란 말이야. 글쓰개서. 이걸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그래서 해결책.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장치를 작동하여 광폐급 장치를 오른쪽으로 어떻게 출력값의 차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값과 왼쪽에 치우친 값의 차이 오른쪽과 왼쪽의 값의 차이만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만약에 논리상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어디로 치우쳤다면 이 그림에서 중앙에 피트를 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면 오른쪽이 너무 많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출력값의 차이만큼 왼쪽으로 이동 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물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때려치고 이제 꼭 보기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그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출력값의 차이만큼 빼서 차이만큼의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측으로 치우쳤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건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거지. 그럼 이제 논리상 뭐가 나와야 돼? 이 해결책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뭐야? 두 번째 초점이 맞지 않을 때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뭐가 나올 차례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역시 초점이 맞지 않을 때도 이제 그 원인들을 설명하고 이거에 맞는 해결책을 설명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해결하는 방법에 두 가지를 차이를 묻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해볼게. 한편 광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 이제 초점 얘기 나오잖아. 나올 차례. 초점.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 후나 좌우의 방향으로 길어진다. 그럼 상태가 길어진 거는 초점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러면 또 어떤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졌는가 길어졌는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면 이게 중요하지. 상대선으로 가까우냐 뭐냐. 광선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됐어. 우리가 궁금한 초점이 맞지 않을 때가 나와. 초점이 맞지 않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포커싱 렌즈랑 CD 기록면 아까 말하면 CD면이 있으면 포커싱 렌즈로 쏘는 애 얘랑 얘면이 너무 가까우면 안 맞아. 너무 멀어도 안 맞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눈에 들어야 될 게 상대선으로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모양이 이거 아까 전우자하고 했는데 이거 전후로 길어지고 그러면 정리해. 문제점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중에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안 맞을 경우의 상태는 전후가 길어진다. 그럼 논리상대인 거야. 상대어 그러면 초점이 너무 얘네들이 멀 가까우니까 논리상 멀 그러면 안 봐도 전후가 아니고 나머지 좌우가 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논리상 뭐가 나올지 다 알게 되는 거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하면 돼? 하우? 좀 멀게 하면 되고 너무 멀면 어떻게 하면 돼? 가까이 이동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앞에서도 차이로 차이 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얘네들도 어떤 차이만큼 멀게 또는 가까이 하느냐. 이게 나와야 될 차례잖아. 반면 우리가 예상은 그대로 나올 거야. 거리가 멀 멀 이게 예상한 대로 멀 그러니까 기술이기 내용이기 이전에 글의 논리상 두 개씩이 나오니까 둘의 논리 구조가 맞춰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과학기술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 좌우 우리가 좌우 영역으로 길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대로지. 좌우가 길 전우가 길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빼냐 더하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검축에 잘 봐 전우 영역의 출력값을 이런 거 합 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을 합 그런 다음에 둘의 차 2 됐어. 그러면 전후 전의 값 후의 값을 합치고 좌우의 값을 합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각 합친 거에 대한 다시 차이 이게 하우지. 하우가 여기지. 우리는 하우가 궁금했어. 어떻게 얘네들 합치고 각각 전으로 합치고 전으로 합치고 그런 다음에 합친 애들을 다시 차이 빼자지. 그 차이 만큼 이제 뭐 하면 돼? 가까운 경우는 더 뭐 하고 멀리 이동시키고 너무 먼 경우는 그 차이 만큼 가깝게 이동시킨다. 이게 하우에 속하는 거지. 논리상 다 나온 거지. 그러면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에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서 초점을 맞춘다. 해결책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문을 다 읽었을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진 않을 때지만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을 거야. 두 번째 단락에 구성요소들의 방법 차이를 묻는 문제가 두 문제고 마지막 보기 문제가 이 초점 조절 장치의 하우랑 트랙의 중앙에 맞게 하는 초점 조절 장치의 하우의 차이점을 아마 보기로 물어봤을 거야. 그럼 머릿속의 핵심은 결국 뭐다? 첫 번째 트랙에서 중앙을 맞는 건 트랙은 좌우의 차이야. 그림 설명이 필요 없지만 한번 볼게. 이게 트랙이잖아. 그럼 트랙에서 벗어났다는 건 여기를 해야 되는데 트랙이 이렇게 벗어났어. 이렇기 때문에 좌우의 문제야. 이거는 전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초점 조절 장치는 전후 좌우가 다 관련돼 있어. 위아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 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 이거는 전후 좌우의 합의 차이 만큼 가깝게나 멀게. 이게 머릿속에 하우가 확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지금 과학이나 기술 지문도 전체 틀의 논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 틀을 따라서 이동하면 굉장히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논리 구조 생각하면서 대응 구조 생각하면서 상대 서수로 가깝다 멀다 합차 이런 걸 찾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빠르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갖고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갈고 닦아도 그 내용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감남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과학기술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첫 번째 단락의 범위를 잡아서 읽어가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친구한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문을 제기한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답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학기술도 여러분이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 친구도 역시 올해 100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쉽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